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치크에서 사이드도 이른바 사이드도 외국산 그래도 찾으시는 거 다 이뻐서 다 이뻐서 너무 무서워 짬뽕 드세요, 와주게 드세요 늦게 가세요 단종 무슨 단종? 손님 단종? 손님이 단종돼요 와달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눈웃음 눈웃음 또 언니가 잘하는데 22일날 돼요? 다음주 공반될 수요일이에요 가능하세요? 가능해요? 근데 저 생일이다 아 정말요? 22일이 생일이세요? 와 저도 22일이 생일이 진짜요? 와 저랑 생일이 같으시네요 그러네 신기하네 저희 생일 축하드려요 손 내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식물들 물드는 날 가벼운건 들지 말고 무거운건 들어 줄래? 어 이거 안 써 줘 눈썹떡 close 눈썹떡en 넌 가, 눈썹은 안녕히 가게 은은이의 명절인 이런라인 여러분이 예상인 여러분이 도라인 여러분이 도라인 정말 잘 안오는 것도 방송국생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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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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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의 아티스트 그들은 도둑기 이곳은 호빵을 지금로 데리고 있는 곳이 많다 많은 곳이 많더라구요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곳에서 이곳을 주문한 곳에서 이곳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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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力이 올라오지 않도록 외국어 그릇의 가득한 물을 주지ral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소금이나 물 때문에 약해지는 게 매우 유elly 이렇게 많이 안 넣어서 저거는 너무 맛있어 미치지 않네 저거는 그렇게 싫어하네 이곳에 다이 지워졌어? 어? 다이뀌 안녕 상당히 중요한 건 뭐야 어? 참견 콩나물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짜렐라 고추냉이 접근한 물에 넣어둘 소금에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을 넣어주고 포도하다가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고추냉이를 넣어주고 소금을 넣어줍니다. 소금을 넣어주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다 뒷팔 억수도 먹을 수 있어요? 뺏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아, 저거는 사야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나가보자 근데 신기한 게 찰옥수수는 없고 토당밖에 없어? 찰옥수수는 더 해줘야 돼 산뜻하다 산뜻해 여기 안에도 옥수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부추 이거면 근데 부추가 많이 나와봐? 응, 살짝 기다려봐요 응, 톡 ог자오를 채우기 빠르게 생기를 넣고 잘LIKE 고춧가루 고춧가루 먹자마자 설거지 욕 당첨입니다 겨울 깨끗하게ero 고춧가루 양념에 찍어 고춧가루를 산책 파는 고추장 국물을 넣은 후추 파는 고추장 고추장 구석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고춧가루 잘 먹어요 마찬가지로 파는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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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하신 거 드릴게요 케이크에 고정핀 없어서 들고 가실 때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여름이라서 조금 날씬한 리본으로 묶어봤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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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여러분 몇 번 찍을 거야? 오늘 휴무날인데 오늘도 푸드하러 갑니다 다섯번째 찍는 중 고춧가루 여러분 저 이제 진짜 출발해요 2시 수업인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2시간 전에 출발하는 대발 좀 가줄래 이제? 천천히 가려면 빨리 가 여기에서 천천히 있는 건데 형이 없어 내가 먹고 싶단 말이야 아 허리 아파 출발 오늘은 파라다이브에 입성 이 쌍면을 같이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이 쌍면을 같이 넣으면 이렇게 여기가 그의 아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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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이 또 하나 압병 또 하나 올해 내일 일어납니다 이้게 새로 나오고 solo 볼국기 iros 그 놈로 무조 맛있게 드세요 고춧가루 이쁘게 찍는 중 칼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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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